땅군 첫 마디가 언니 사도 좋는데 어른이 올해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요 응? 올해는 안 된다고요? 응 올해는 안 돼 뭘 안 된다는지 얘기를 해줘야죠 직업성불 직업에 대한 운 응 직업성불 직업성불에 한 거는 올해는 안 되고 내년 돼야 된다고 해요 내년 하반기 가야 돼 가을쯤 응? 내년 하반기에는 직업 직장인 내에서 좋은 일이 있겠다고 해요 응? 그래서 올해는 별 볼일 없는 한 해였구나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응 대인관계가 좀 많이 복잡하신 것 같아요 대인관계가요? 응 대인관계가 복잡하다고 복잡하다는 건 대인관계가 많다는 게 아니라 대인관계 때문에 좀 힘들다고 언니가 자 그러면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언니는 살아가시면서 대인관계를 좀 제일 중요시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해요 응 사람이 있어야지만 언니가 조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신다고 해요 응? 사람이 주위에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응? 그게 뭐 언니를 도와주든 언니를 따르든 언니 부하가 됐든 언니 상사가 됐든 친구가 됐든 응? 언니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야지만 언니가 하는 일이 잘 된다고 근데 무조건 많다고 해서 다 되는 거는 아니겠지 응? 뭔가 융화가 좀 잘 되셔야 되는 거 같아요 내가 보면은 언니 주위에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어서는 보여요 많이 있지는 않은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응? 응 언니가 사람들 때문에 속 시끄러운 걸 싫어한대요 별로는 사람 만나는 건 좋아하지 응? 그래서 속 시끄러운 게 그런 게 싫대요 언니 자체가 응? 응? 근데 이제 그게 싫어진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응?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할머니가 왜 자꾸 이 말을 계속 하냐고 물었더니 그 얘기를 하셔요 근데 그게 언니가 넘어야 될 산 중에 하나신 거 같아요 언니가 싫어하는 거를 잘해야 된다고 싫어하는 걸 잘해야 된다고 그렇지 언니가 사람 만나서 속 시끄러운 걸 별로 싫어하다 보니까 대인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언니가 이겨내셔야 된다고 그래야 언니 하는 일이 잘 풀린다고 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 언니는 특히나 내가 싫어하는 거를 잘해야지만 되는 분이라고 하시네요 어른이 뭐든 그게 뭐가 됐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으뜸은 대인관계 네 뭐 사람한테 속았는지 뭐를 했는지 당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자체를 믿고 싶지 않대요 언니가 응?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냥 막 이러고 저러고 얽히고 살게 이런 것도 싫고 굳이 내 일 아닌데 신경 쓰고 싶지 않고 응? 응? 그렇다고 언니가 이기적인 사람은 아닌데 그냥 만사기 싫잖아 언니가 네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고달프다 보니까 그냥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남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은? 응? 맘에는 쓰는데 그냥 굳이 이렇게 몸소 실천을 안 하는 형이기는 한 거 같아요 그렇다고 언니한테 희생을 하려고 살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사람들하고 할 말은 좀 하고 살고 응? 부딪히래도 좀 뭔가 풀어나가길 좀 바라시는 거 같아요 어른들이 응? 아 뭐 지금도 나는 이렇게 살아도 뭐 만족해요 하면 굳이 안 그래도 돼 네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언니도 욕심은 없는 사람은 아닌 거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욕심낸 만큼 가지려면 첫 번째 대인관계 그래야 돈이 들어와요 언니는 아 그래요? 사람이 주위에 많고 사람하고 잘 지내야 돈이 들어와요 생각지도 않게 그 사람들이 돈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못하는 걸 내가 풀어야지만 인간에서 뭔가 노력을 해줘야지만 어른들이 도와준다고 어 언니한테 돈을 이렇게 주면 그냥 주머니에 쏙 넣어주는 게 좋잖아 그치? 근데 언니 주머니에 쏙 넣어주기가 힘들다고 어른들이 응 왜? 그렇게 언니가 해줘야 어른들이 힘이 차니까 쉽게 말을 하면 이거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네 어 언니가 그렇게 해줘야 어른들이 필받아서 그때 언니 주머니에 자꾸 돈을 넣어줄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응 그거를 인간은 언니가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해요 너무 나몰라라고 살아 언니가 좀 매정한 사람처럼 매정한 사람이 아닌데 매정한 사람처럼 언니가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어 응 언니는 사람이 주위에 많아야 돼요 어 그거 꼭 명심하라고 해요 언니는 그것만 잘해도 밥은 먹고 들어간대요 왜? 언니가 제일 하기 힘든 게 그거라 응 언니가 내 말은 알아듣는데 이게 쉽게 동요는 안 될 거라 그래요 왜? 언니가 그게 제일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응 근데 이거는 하기 싫어도 하셔야 돼요 쉽지 말은 않지만 뭐 하루 아침에 이걸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응 언니는 원래 인기가 많은 사람이어야 돼요 아 원래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주가 정해져서 다 태어나요 근데 언니 사주 8자도 보면은 좀 뭔가 사람들한테 좀 관심받고 사랑받고 좀 주목받아야 되는 이런 캐릭터인 건 확실한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어우러져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언니 아기 때부터 그렇다 보니 음 뭔가 이렇게 대인 깊이 비스무리하게 언니가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거 같아요 응? 사람을 좀 가래서 만나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도 조금 있고 응? 그런 게 조금 생기신 거 같아요 응 제일 있는 거 같아요 응 그거 말고는 없어요 아니면 크게 문제 되는 게 그리고 건강 응 건강 응 건강이 언니가 이런 복통이 조금 있으신 거 같아요 배 어 네 어 복통이 좀 있어요 우리가 꼭 못 사면은 꼭 걸리 걸린 것처럼 있잖아 어 네 그런 거 좀 있는 거 같아요 그게 위산도 좀 있어서 위염도 조금 있는데 위염 장염 둘 다 다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신경질환도 조금 있어요 응? 네 하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많아요 그래서 언니가 마음 고생도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거를 터뜨리지는 않고 언니가 좀 잘 이렇게 담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푸셨으면 좋겠어요 응? 이거 어떻게 푸요? 이걸 어떻게 푸냐고? 그거를 싸우면서 푸려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걸로 언니가 방향을 틀어서 푸시는 게 제일 좋다고 하거든 응 뭘 배우고 싶지는 않아요? 배우고 싶은데 네 이게 선뜻 실행이 안 돼요 응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나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면 약간 그게 두려움이 약간 좀 지금 그 말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언니가 두 번째 노력해야 될 거는 자신감 회복이에요 언니 못 나지 않았어요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응 그것도 언니 잘못이야 내가 아까 처음에 언니 문제가 뭐라 그랬어 언니는 사람들한테 인기를 좀 받아야 되고 사람들한테 주목받아야 된다고 했잖아 그게 언니한테 에너지야 에너지 응 그게 있어야지만 언니는 좀 살아가는 데 무난해요 뭐든지 자꾸 언니가 모난 성품은 아니거든 근데 그게 습이 안 돼 있어서 그럴 뿐이지 못하지는 않으실 거 같아요 응 뭔가 주위에서 언니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잘 이렇게 뭔가 따라와 주면 언니가 금방 이렇게 원만해질 거 같기도 해요 응 근데 첫술에 다 배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쵸 응 상대를 가리지 말고 솔직히 내가 이렇게 다가가는데 상대한테 내가 무한함을 느끼면 아 저 사람이 그냥 그런가 보다 오늘 일진이 그런가 보다 오늘 기분이 그런가 보다 그렇게 쿨하게 넘기십시오 그걸 괜히 꽁하게 담아두지 말고 너무 힘들어 응 그거를 언니가 생각하는 패턴만 바꾸면 될 거 같아요 아 한 끗 차이예요 그냥 아까도 얘기했잖아 아 제가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은가 보다 응 네네 그게 그렇게 자꾸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응 응 뭘 좀 데워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해소가 어디 풀 데가 없어 마땅히 근데 언니가 집중력 하나는 상당히 끝내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집중할 수 있는 걸 좀 다른 데로 돌리시면 스트레스 해소는 잘 된다고 하거든 근데 지금 언니가 집중력을 일정인 거 말고는 이렇게 할 데가 없어요 일은 스트레스 해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건 취미 취미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새로 뭐 라이센스를 따놓은 개념이라도 뭔가 내가 다른 거에 집중을 하면 이게 스트레스 완화가 좀 된다고 하거든 마음이 좀 차분해지면서 응 그래서 어 하세요 그냥 어 자존감 자신감 생각하지 않아요 자 하면서 그래 못하면 언니한테 하란 말도 안 해요 잘 할 수 있는데 언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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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하는 거예요 언니가 근데 그걸 자꾸 언니 스스로가 이겨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어 어 저는 사실 중후반 때 이거 좀 잘 잡으셔서 그때라도 좀 확 피셨으면 좋겠어요 어 말로는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운이 좋다 그래서 내가 무조건 다 잘되는 건 아니에요 운이 좋으면 그걸 내가 써먹어야지 나한테 좋은 거지 그 좋은 옷만 있다고 해서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응 그때 가서 좀 써먹으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조금 차고차고 사람하고 좀 대인관계 유지하시면서 하시마시도 좀 하고 사십시오 바보처럼 부르겠지 말고 언니 아 언니만 아무도 몰라요 아니 싫대요 응 언니 할머니가 언니 무시당하는 거 싫대 응 응 무시당할 사람도 아닌데 자꾸 무시당하니까 언니가 더 키가 꺾여서 여러분들이 좀 더 역정을 내시네 응 네 내년 하반기에는 직장 선물 직업 선물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해요 근데 크지는 않게라도 그래도 고생한 보람은 있을 거라고 하시네요 어른이 응 응 근데 그 직업이 응 제가 이 직업을 계속하는 게 맞는 건지 응 혹시 그런 것도 볼 수 있나요? 지금 그거 계속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내년에도 아 계속이요? 응 네 변경하시려고요? 지금 변경할 수 없는데 아니 계속 몇 년 전부터 고민을 계속 하긴 하는데 응 응 적성이 잘 맞아 응 그건 맞아요 적성이 잘 맞아 잘 같기도 한데 응 아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음 계속 하셔도 상관없고 업종 변경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네 어 지금은 아닌 거 같아요 좀 더 있으셔야 될 거 같아요 4,5년 정도는 응 4,5년이요? 응 4,5년 정도는 좀 더 지키셔야 될 거 같아요 그 자리에서 뭔가 특별하지 않으면 언니가 마음을 정말 독하게 크게 음 먹지 않으면 하는 힘들어요 선뜻 일단 그래서 언니 자신감 자존감 회복이 우선인 거 같아요 응 힘내세요 언니 못한 사람 아니니까 자꾸 자책하지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겁먹지 말래요 하기 전서부터 어머니가 네 응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? 아니요 같아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땅군 땅군